오늘은 갈치구이에다 기리밥에다가 부추 머이 부추하고 머이 넣고 자세히 양파 넣은 부추전에다가 미역 오이 토마토 냉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갈치구이입니다 요새 갈치가 엄청 비싸잖아요 통통하고 살이 오른 갈치에다가 머이 머이 귀리밥이에요 머이 귀리밥 섬유질이 많고 세계 10대 푸도에 들어가는 귀리밥을 했고 또 이제 부추 머이 자세고구마를 넣은 부추전하고 또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하고 칼슘이 풍부한 오이 미역 냉국이에요 토마토도 넣었어요 맛있는 식사가 되겠어요 건강식이죠 맛있겠어요 귀리밥에다가는 머이를 같이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콜레스톨도 녹여주고 텅스 무릎관절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하고 체질 개선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가치기가 맛있게 됐어요 잘 못하고 감사합니다.